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8월 9일 토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도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한롱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9일과 10일 사이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 영동은 11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2일과 13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평균과 비슷하겠습니다. 11일내보였습니다. 초등학생과 focusedayan 여행을 받습니다.